강배복지나 체력 강연실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낸 공간입니다. 열심히 하시면 저같이 될 수 있습니다. 뽀뽀의 저 아니겠습니까? 체력은 국력이고 국력은 체력입니다. 열심히 하셔서 이런 모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같이 운동 열심히 합시다. 꼭 출전을 향해서 오버 플러스 하면서 보약이 따로 씁니다. 어르신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백수 하실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씁니다.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저같이 뽀뽀가 될 수 있습니다.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건강의 제1입니다. 아셨죠? 강배복지원 화이팅! 강배복지원 화이팅!